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의 가장 핫한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립니다. 직구정보 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에 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매일매일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의 팁 직구 후기 등 네이버 직구정보 통 직구 커뮤니티 카페 아래쪽에서 링크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구입하는 모든 제품의 리뷰는 루크플러스 채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 녹타 제품이라던지 피오브갓 에센셜 후디 다양한 제품의 리뷰 찾아볼 수 있으니까 위쪽 카드 클릭하셔서 시청도 해주시고 구독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린 사이트 마이테레사입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 전기세일 최대 50% 세일되는 제품들 남성 제품들은 추가 10%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해졌고 여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할인코드 있어서 추가적인 2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마이테레사 사이트 원래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세일받으시면 가격 좋아지고 한국 직접 배송 20유로 내시면 받아볼 수 있고 미화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FTA 적혀져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150불 넘게 구입하셔도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마이테레사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서 따라하시면 쉽게 구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 세일되는 제품들 몇몇까지 뽑아왔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클락스 오리지널 제품 왈라비 제품이고 현재 30% 이미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1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따로 없이 장바구니에 닿으면 추가 세일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대략 160유로까지 가격 떨어지는데 계산해보면 21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리고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다운파카 30% 이미 세일된 금액에서 추가 10% 세일되고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두꺼운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랄프 로렌 폴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바라쿠타 자켓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10% 세일받으시면 19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이런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추가 세일되는 제품들은 아래쪽에 이렇게 추가 10% 할인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세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제품들만 모아봤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최대 60%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20% 할인코드 있어서 더욱더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600유로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배송해주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여러가지 핸드백 종류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굴스 사이트 더헛 사이트 묶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일 최대 50% 세일되는 정보 계속해서 소개해드렸는데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5% 할인코드 나와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코굴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영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한국 직접 배송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로 배송해주고 EMS로 제품 보내주기 때문에 미아 150불 넘게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관부가세 복불복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15% 추가 세일되면서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 가능한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마르제일라 현재 크론의 노르웨이 환율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가격 12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가격 초특가로 좋으니까 이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마르제일라 페인티드 독일군 수니커즈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고 계산해보시면 36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만약에 관부가세되지 않고 받아보시면 초특가로 구입 가능한 거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메종마르제일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30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겐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타이거 맨투맨 16만원 정도만 구입 가능하고 풀스미스 지브라 로고 맨투맨 같은 경우는 8만 6천원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가져갈 수 있고 아크네 스튜디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같은 경우도 대략 21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남성제품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메종마르제일라 여러가지 제품들 포함되고 있고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메종키친에 지금 보여드린 이런 후디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꼭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여성제품들 같은 경우도 간이 제품들 요즘에 굉장히 핫한데 간이 다양한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고 추가 15% 세일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자벨 마랑 제품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맨투맨이라던지 후디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15% 세일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런 맨투맨 종류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대략 16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 금액까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브스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린 게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따라가시면 쉽게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헛사이트 같은 경우도 동일한 아리코드로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5% 세일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바보 자켓들 많이들 구입하시고 타미일피거 제품이라던지 랄프로렌폴로 제품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명품 사이트들 전기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세일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 사이트들 빠르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치스패션 사이트 최대 60% 세일되는 제품들 2천여가지 제품들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일되지 않던 제품들 다양하게 보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매치스패션 사이트 같은 경우는 관부가스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여지고 250불 이상 구입시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배송됩니다. 현재 남성 제품들 보고 계시는데 전체 세일 페이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디자이너 부분에서 여러가지 디자이너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서 만약에 아크네 스튜디오만 클릭하시면 아크네 스튜디오 세일되는 제품들만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식으로 옆쪽 디자이너 부분 클릭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다시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신규 세일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이전에 세일되지 않던 제품들이고 추가 할인으로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이전에 세일되었었던 제품들 할인폭이 커져 있는 제품들이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관부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추가 세일 진행하고 있고 신규 세일로 진행되고 있는 제품들도 다양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24세브르 프랑스에 위치한 백화점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전기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5% 할인코드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할인코드가 사이트에 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가 세일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관부가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으로 보여지고 장바구니에 담면 관부가스에 포함되어서 결제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에 위치한 백화점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는 35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발렌시아가 드라이빙 슈즈 같은 경우 40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15% 세일받으시면 대략 34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펫의 제품이라든지 아크네 스튜디오 스톤 아일랜드 다양한 제품들 포함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 15% 세일받아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파페치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전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5% 세일되고 있고 요 세일 곧 종료됩니다. 이전에 소개시켜드렸을 때도 3일간만 세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정도에 세일 종료될 예정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들 전부 다 15%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도 관부가스 전부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으로 보여지고 18만원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17,000원 내시고 받아볼 수 있고 정상가 제품 같은 경우는 직구정보통 회원분들을 위한 10% 전용 할인코드도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설명해드렸지만 여러 부티금 회장에서 제품들 올려주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 2개 이상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으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15% 세일되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한국어로 전부 다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구입 가능한 사이트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컬티즘입니다. 컬티즘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5% 세일되고 있고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컬티즘 사이트 같은 경우는 독일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일정 금액 이상 구입 시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스 붙지 않고 가장 느린 배송으로 선택하셔서 EMS로 제품 받아보시게 되는 경우 관부가스의 복불복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전에 세일되는 제품들 전부 다 제외하고 새로운 세일되는 제품들만 모아봤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바버 인터내셔널 A7 자켓이고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어서 많은 분들 구입하셨던 제품인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스몰 미디엄 사이즈 남아있고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15% 세일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받으시면 194유로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26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듀크 왁싱 자켓인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특이한 색상의 제품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품이고 마찬가지로 세일받으시면 보여드린 이 제품 24만원까지 가격 떨어져서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니까 요런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버 리데스의 퀼팅 자켓 같은 경우도 올리브 색상 사이즈 라지랑 엑스러지 남아있습니다. 세일받으시면 84유로까지 떨어져서 11만 3천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바버 자켓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듀크 왁싱 자켓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바버 자켓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메존 키친의 에어팟 프로 케이스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15% 세일되기 때문에 보여드린 이 제품도 저렴하게 제품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마틴 로즈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5%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켄스닥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에서 추가 15% 세일되고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아페스의 토트백 6만 7천원 정도 구입할 수 있고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지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둘러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엔드클로딩입니다. 엔드클로딩 사이트 현재 VIP 세일 시작돼서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25% 세일되고 VIP 계정이 아니더라도 모든 분들 들어가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드클로딩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고 중저가 브랜드부터 명품 제품까지 전부 다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셔야지 관부가세 붙지 않고 한국 직접 배송 16,000원 내시면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린 이 사이트에 꼼데가루손 컨버스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25%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일받으시면 13만 6천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요즘에 사이즈 구하기 힘든 제품 돼버렸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꼼데가루송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제품들 25% 전부 다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상으로 들어온 색상들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구찌, 마몬뜨, 반지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세일 적용 안된다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장바구니 이렇게 담아서 보여드리면 장바구니 담으신 다음에 기프트카드 여기 프로모코드에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바로 세일 적용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28만 7천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25% 세일받아서 배송비 합한 금액 23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0불 살짝 넘어가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 설정 변경하신 다음에 할인코드 입력하시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관부가세도 내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들도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구찌,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어저께 많은 분들 구입하셨는데 세일 적용되지 않는 제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제품 담아보시고 구입하시는 형태로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세일 대박 세일인게 피오브갓 에센셜 제품들도 2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어저께는 없었던 후디 종류들도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크네 스튜디오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페어뷰 맨투맨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고 여러가지 남성분들 가방 종류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페어뷰 맨투맨 그리고 포바 맨투맨 비교해서 리뷰한 영상도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니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컨버스 런스타이크 같은 경우도 25% 세일 받으시면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략 9만원대 만나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뉴발란스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992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는데 28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인 25% 세일 받으시면 대략 2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메종키친의 제품들도 여러가지 신상으로 들어온 티셔츠 종류들 1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25% 세일 받으시면 7만원대 구입가능하고 여러가지 가디건 종류라던지 맨투맨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키 NRG 제품들도 세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세일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은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 이전에 보여드렸던 부찌 요거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보시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세일 적용된 금액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배송비를 제외하면 8만2천원 정도 초특가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 NRG 제품 같은 경우는 왜 구입하는지 이전에 여러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린 적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제 채널에서 NRG 이렇게 검색해보시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모든 제품이 세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제품 담아보시고 세일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 전체 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다 보면 녹타 제품 최근에 뉴크플러스 채널의 리뷰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녹타 제품들도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고 전부 다 25% 세일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 작은 사이즈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모자 종류들도 구입하기 힘든 제품인데 전부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리셀 사이트에서 도는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나이키 다양한 제품들 반바지 종류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영미 백로고 티셔츠 같은 경우도 16만원 정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갑 종류들만 모아봤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25% 세일되기 때문에 지갑 종류들도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하이프디시라는 사이트이고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낙 가격이 좋아서 계속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살로몬 이런 제품들 16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지금 보시면 하리코드 입력했을 때 40불 세일되면서 160불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호주 달러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13만 7천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아까 16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3만 7천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추가적인 20% 세일되기 때문에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뉴발란스 327 제품들도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5만 5천원 또는 6만 2천원 정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말도 안되는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고 보시면은 사이즈 아직도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여성 제품 왜 판매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여성 사이즈로 변경해서 둘러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고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미아로는 150불 호주 달러로는 19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신발 종류들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이트는 조마샵 사이트인데 조마샵 사이트 파더스데이 맞아서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태그오이어 최대 30% 세일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세일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태그오이어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 100만원대 또는 200만원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들어오실 때 18% 관부가스만 부과하시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350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추가적인 세금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30% 정도 세일되고 있고 조마샵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 시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구찌 클러치 같은 경우는 여기 쿠폰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240불이나 세일되면서 399불의 이런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그리고 몽불랑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서류 가방인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도 660불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원래 가격 100만원이 넘는 그런 제품인데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여러가지 남성 제품 악세사리 종류들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버버리 제품이라던지 구찌 제품 몽불랑 제품들도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고 가방 종류라던지 핸드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어런스 세일 같은 경우도 최대 80%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여기서 판매되는 제품들 중에 쿠폰 딜 적혀져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20%나 세일되서 조마샵에서 판매되는 최저가로 만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린 랜드백 880불이면 구입 가능하고 끌로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C백 같은 경우도 950불 정도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독일코스 공식 홈페이지 현재 최대 70%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0%도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독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미화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세 붙지 않고 세일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쁜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경우 맨 위쪽 부분 쉬핑 투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저머니 그리고 잉글리시 부분 클릭하셔야지 독일 사이트 영어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계속해서 입고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 둘러보고 계시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코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최소 5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 최소 50%이기 때문에 반가격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추가 15% 할인코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적인 세일받아서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미국 달러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소스입니다. 아소스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80%까지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신규 고객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할인코드 입력시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아소스 사이트 같은 경우 요 맨 위쪽 부분 한국으로 설정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되고 무료배송 같은 경우는 배송이 굉장히 느립니다. 한 달 조금 넘게 소요되니까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고 빠른 배송 선택 시 굉장히 제품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몇몇까지 뽑아봤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화이트 앤 실버 색상으로 되어있는 제품이고 여성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세일받으시면 36파운드까지 가격 떨어져서 56,000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이키 베이퍼맥스 2020 제품인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사이즈 US 사이즈로 8.5 사이즈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추가 세일은 되지 않고 반가격인 70파운드 정도 구입 가능해서 대략 11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보 먼노 자켓인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은 세일되고 있고 추가 20% 세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 13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들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여성 제품들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Q10 사이트입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는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한글로 표시되고 있으니까 구입이 굉장히 쉬운 사이트이고 대부분의 제품들 중국이나 이런 데서 공동구매 형태로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는 제품들이니까 제품들 포함된 금액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샤오미 스마트 무선 선풍기 4세대 제품이고 현재 8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 하루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고 이 제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선풍기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캠핑이나 이런거 다닐 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고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풍으로 들어놓으시면 바람이 살랑살랑 부러지는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이고 굉장히 평이 좋은 제품이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저렴한 금액에 판매될 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Q10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샤오미 제품인데 목걸이 선풍기입니다. 요즘에 많이들 구입하시는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10에서 민옥시딜 굉장히 많이들 구입하시는데 2개에 5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탈모 걱정있는 분들 많이들 구입하시는 제품이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상품들이 중국에서 오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중국 제품들 위주로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입니다. 미국 이베이 사이트부터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호주 이베이 사이트도 가격 좋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이베이 사이트 파더스데이 맞아서 5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여러가지 제품들 추가 15%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특히 굉장히 오랜만에 다이슨 V7 헤파필터 적용된 제품 235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린 이 제품 15% 세일받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199불로 가격 떨어지기 때문에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오랜만에 관부가세 떨어진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다이슨 청소기 둘러보시는 분들 빠르게 구입하셔야지 되고 모든 다이슨 청소기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16불 17불 정도면 한국으로 직접 배송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더하기 17불 이렇게만 하시면 요 금액 최종비용 됩니다. 관부가세 따로 없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해보시면 24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셔야지 되고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가격 떨어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 다이슨 V8 애니멀 제품이고 보여드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앞쪽 헤드가 모터 헤드로 대져있는 제품이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살짝 안타깝습니다. 15% 세일받으시면 203불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제품이고 그리고 끝판왕 제품 찾아보시는 분들은 다이슨 V11 토크드라이브 제품이고 보여드린 요 제품 마찬가지 리퍼 제품 470불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5%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399불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관부가세는 내쉬야지 되는 제품이지만 보여드린 요 제품 원래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 제품은 리퍼 제품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구입하셔야지 되고 V8 제품 같은 경우도 리퍼 제품이고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V7 같은 경우는 새 상품입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전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종류라던지 SSD 여러가지 제품들 추가적인 15%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는 시계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태그오이어 제품이라던지 구찌 제품이라던지 여러가지 명품 제품들도 포함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간간이 중고 제품들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중고 제품인지 리퍼 제품인지 아니면 새 상품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요 제품 태그오이어 제품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컨디션 부분이 뉴 위드 태그 제거져 있는 제품은 완벽한 새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즈드라고 요렇게 적혀져 있으면 중고 제품 리퍼 비시드 제거져 있으면 리퍼 제품 오픈박스라고 적혀져 있으면 박스를 개봉한 신상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추가적인 세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 제품들도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고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라던지 다이슨 에어랩 세일되는 제품들 굉장히 다양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호주 이베이 사이트 소개시켜드릴건데 호주 이베이 사이트도 현재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호주 이베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둘러보시면 되는데 보여드린 브래빌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호주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브래빌 870 제품이고 보여드린 요 제품 리뷰 찾아보시면 굉장히 리뷰 많은 제품이고 호주에서 직구 많이 하는 제품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집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커피 그라인더가 위쪽에 달려져 있어서 다른 제품 구입하지 않고 일체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처음에 사용이 조금 어려운데 유튜브 영상 확인해보시고 조금 연습하시면 굉장히 맛있는 커피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린 요 제품 할인코드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보시는 것처럼 50불 세일 돼서 대략 680불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호주 200이기 때문에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어서 680불 계산해보면 58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보여드린 요 제품 관부가세 발생하기 때문에 관부가세 더한 금액 그리고 정확하게 배송비용을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냥 100불 정도 잡겠습니다. 최종 비용 900불 정도 나오는데 900불 계산해보시면 77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보여드린 요 제품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100만원 훌쩍 넘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굿가이스라는 호주 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이고 오프라인 매장도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하이마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양한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종류라던지 소니 헤드폰이라던지 애플 TV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클릭해서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추가 세일되는 할인코드 적혀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주 이베이 사이트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사이트 확인해보셔야 되는데 아마존 프라임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21일 6월 22일날로 잡혀져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딱 6일 정도 남아있는데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그런 세일입니다. 아마존 가장 큰 세일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에게만 공개되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셔가지고 프라임 회원 가입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임 회원 한달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스타트 마이 프리 트라이얼 클릭하시고 30일 프라임 무료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스타트 요 30일 프리 트라이얼 신청하신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가서 취소하신다고 하더라도 30일 동안은 프라임 회원 유효하기 때문에 프라임데이 세일맞아서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프라임데이 세일때 애플 제품이라던지 아마존 관련된 태블릿이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되는 날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날 가까우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미리 가입해두시는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전에 프리 트라이얼 이미 사용하신 분들은 지금 요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50% 세일받아서 한달에 6불 내시고 프라임 회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달정도만 가입하시고 프라임 회원 다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 가까우면 더욱더 자세하게 와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고 좋아요 아래쪽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지구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